아침에 올려드렸던 그 창작소 안에서 밖에 모습인데 이건 이제 밖에서 모습입니다 100여평 대지 위에 25평 정도 공간과 조그만 컨테이너 전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이 돌담끼리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흑돌담 아마 이곳은 이 돌들이 강가 였지 않았나 옛날에 그래서 파면은 돌 자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돌담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나무를 또 제가 전부 사다가 키운 것이죠 6년 전에요 저기 보이는 대나무는 오죽 이거든요 2년 전에 심어 가지고 여기 우측에는 밤나무고 좌측에는 은행나무 입니다 우측othe ус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